마스 뭐하니? 졸려. 밤에 뭐 했길래? 마스 마스. 뭐? 내가 친구들하고 노래 불러서 잠을 못 잤다고? 어젯밤 오랜만에 친구들과 파트룸 벙커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한 친구의 노래가 마스의 잠을 방해했나 봅니다. 한숨도 못 잤어. 마스 근데 넌 저음만 들을 수 있지 않아? 뱀은 귀가 있지만 저지파만 죽기 때문에 베이스 같은 낮의 운만 들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공지나 땅의 진동으로 소황을 파악합니다. 마스. 너무 시끄러웠다고? 졸려졌어? 마스 마스 마스.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는 편이 아닌데. 녹화영상 봐봐. 다시는 나갈까요. 직원들 나갔다고 머리랑 이빨도 나간 것 같은데. 사육장을 바꾼 후 마스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주 들여다봤지만 마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 뭐하니. 마스. 마스 어디 있는 거야. 마스 마스. 마스 그 밑에는 왜 들어간 거야. 땅속에 있으면 안 돼. 개미 사육장 땅속으로 들어간다면 의신처가 너무 넓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온도와 속도가 적정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육장 논도하고 속도가 이상한가? 아니야. 의신처가 너무 넓은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응. 뭐가 문제야. 돼지 네가 문제야. 나? 모대체스도 때도 없이 왜 큰 얼굴 들이밀어 놀래키는 건데 밥 먹을 때도 잠 잘 때도 그리고 똥 살 때도. 그거야 네가 잘 있나 궁금해서. 돼지 네 큰 얼굴 갑자기 들이밀면 사람들이 안 놀래? 내가 갑자기 얼굴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격거 느낌 아시죠? 일하는데요 어깨로 큰 물질 없이 부어불래 제가 임신 중이거든요. 예뻐서 지는 줄 알았어요. 돼지야 이제라도 살 빼서 얼굴 좀 줄여봐. 다 작으면서 왜 얼굴만 커? 손바닥 큰데? 너는 마스에게 뱀의 천적에 대해 알려주려고 합니다. 마스 네가 아직 어려서 산책 나갈 때 천적들을 조심해야 돼. 천적이 뭐야? 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야. 나를 잡아먹는다고? 뱀에게도 천적이 있습니다. 특히 볼파이터는 독도 없고 날카로운 송고니도 없고 게다가 느리기까지 해서 제일 위험하지 않은 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해 중에는 올뱀이랑 부엉이. 대표적이지만은 뻥 닭 까치. 얘네들은 뱀새끼 먹는 걸 좋아해. 무서워. 소유류 중에는 몽고스하고 오소리가 규정이지만은 다람쥐 알지? 다람쥐도 새끼뱀 먹는 걸 좋아한다? 다람쥐? 그래 다람쥐. 네가 먹는 찌찌기랑 비슷한데 좀 더 크지? 애들도 새끼뱀 먹는 거를 좋아해. 더 더 있어. 마지막으로 너보다 큰 뱀들을 조심해. 큰 뱀들은 가끔 작은 뱀을 잡아먹기도 하거든. 그만. 그래 이제 산책 나갈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근데 돼지 너도 천적이 있어. 야 글쎄 내가 천적이 있나? 있어 내가 봤어 인터넷에서. 뭔데? 역시 돼지는 돼지 농장에서 잡아야 해. 와서 뭐 하니? 저리가. 저리 가라고? 무슨 일 있어? 마쓰 마쓰. 아 방귀 낄 것 같다고? 뱀은 학문 역할을 하는 배설강에 모래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배설강을 청소하기 위해 공기를 흡입해 배설강으로 힘차게 내뿜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로 뱀이 방귀 뀌는 거로 착각하는데 방귀보단 똥구멍 청소라고 여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모래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가? 똥꼬가 이상해. 어디 한번 보자.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내 똥꼬를 왜 찍어? 야 우리 11만 구독자가 이 똥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한 번 보여주는데 몰들이 창피해. 미쳤어. 아무리 조회수에 미쳤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때는 말이야. 별라면 부모님이 멀레리라고 똥꼬머지 약도 넣어주셨어. 뭐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사내가 말이야. 그런 거 창피해서는 안 돼. 나처럼 친한 사람한테서 당당하게 방귀만 끼고 그래야 돼. 정말 그런 거라면 알았어. 근데 돼지야 너 지난번에 방귀 뀌다가 똥질인 건 잘 처리했어? 너. 마쓰 오늘 폭우가 온대. 폭우. 폭우가 뭐야? 비가 많이 오는 걸 폭우라고 해. 비가 많이 오면 먹을 게 많다는데. 비가 많이 와 땅굴로 물이 들어가면 뱀 외에도 지나 개구리들. 몰려들어오는 물을 피하려 집으로 소식지를 버리고 지상으로 탈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비 오는 날 사냥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나 밖에 나가고 싶어. 너 미쳤어? 비가 삼백 미리 나온다는데? 오늘 같은 날은 나가야 해. 비가 삼백 미리 오는데 어딜 나가냐고. 나가게 해줘. 너 삼백 미리가 얼만지 모르는 거야? 나도 알아 삼백 미리. 그런 걸로 잘난 척 하지 마. 내가 뭘 잘난 척을 했다고 그래. 니가 삼백 미리가 얼만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나도 다 안다고 삼백 미리가 얼마 크는지. 다 안다고? 그럼 이승이 장모는? 엄밀히. 그럼 까나라랑 비슷한 물고기는? 양미리. 그럼 버거 소녀는? 양미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종실 와이프는? 양미리아 질문이 뭐 이래? 그럼 그냥 수지 들은 건 뭐야? 그럼 그냥 미라잖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니가 다 안 듯이 말해서. 돼지야 나도 삼백 미리 알아. 니 발 사이즈가 삼백 미리잖아. 니 발만큼 오는 거 아니야? 마스 덥다 더워. 샤워하고 온 거야? 물 좀 닦고 다녀. 이거 땀이 나는 거야. 땀? 뱀은 땀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이 나면 땀을 배출합니다. 근데 뱀은 땀이 나지 않아 몸에 체온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도 같이 변해가는 파충류를. 전혼동물이라 부릅니다. 넌 땀이 안 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겠구나. 우리 몸에서 왜 나와? 땀이 나야. 내 열이 내려가. 스스로 온도를 줘도록 하는 거지. 그럼 목마를 때 그걸 다시 마시는 거야? 이걸 왜 마셔 더럽게. 마시지도 않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피부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거든 이렇게. 신기하네 그런 데서 물이 나오고. 작은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야 굉장히 많아. 다 작은 건 아니야. 뭐가 땅구멍? 아니야. 다 작지 않다고 해서 기분은 좋은데. 땅구멍은 다 작아. 아니야. 뭐가. 뒤돌아서 봐. 응? 왜? 비가 물에 양이 많아. 내 눈. 확실히 돼지 똥구멍은 작지 않아? 요즘 들어 마스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마스 요즘 왜 밥을 안 먹지? 더워서 입맛이 없어. 구라입니다. 뱀이 덥다고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구라입니다. 뱀이 음식을 거부하는 때는 크게 탈피하거나 날씨가 춥거나 죽음에 걸렸을 때인데 지금 같은 사육장의 온도와 속도라면 뱀에게 꽤 알맞은 환경입니다. 마스 정말 무슨 일인데 밥을 안 먹는 거야. 여름이라 그런지 뭔가 별미를 먹고 싶어. 별미라고? 그래 별미. 별미가 뭐 있을까?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마스 마스. 찌찌이가 너 물을 수도 있어. 아 걔도 살고 싶겠지. 근데 나도 좀 먹고 살자. 야 우리 구독자들이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어. 나는 원래 태어나게 살아있는 찌찌이 먹게끔 태어났는데. 그래 마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구독자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어? 별미. 별미 별미 별미. 아 이제 다 된 건가? 안 움직이겠지? 어디서 붙어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까? 너무tim. 넌 어디서 붙어먹어? 머리? 꼬리? 지느러미? 아 난 콩터 먹어야겠다 왕 어 한입 나눠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다음번엔 나눠줄게 존맛탱